어머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? 잘 됐네. 축하한다. 건강 신경쓰고 아버님은? 남은 애가 주는 거잖아. 축하한다. 끝. 아유, 축하한다. 응? 축하한다, 그래. 갓파이 애가 엄마때문에 한 열흘쯤 갔거든. 마침 다시 반응이 갔는데 어느 날 다 가니까 그런 일이 거의 감이 있어, 감이. 뭐지? 응. 아, 이 아들이 애를 가지겠구나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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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감이. 안녕하세요. 응. odd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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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오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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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그래서 저기 가족사진 찍어가지고 네 했어요 이건 약이야 약 조은이도 일로와서 같이 보자 사진이 이렇게 뭐지? 사진을 넘겨볼까? 누구야? 이건 누구야? 아 누구지? 뭐지? 똑같은데 숨어? 숨어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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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하네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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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신 선물 어루맨 하하하하하 전 손이 동생이 생겼어 손이 처음 봤다고 했는데 처음 봤어 5주 때는 아주 미세한 혈관이 생기고 몇주 때는 눈으로 가는 혈관이 생기고 진짜 한 주 한쪽 소중한 거 뭐 먹는 걸 진짜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조심하고 음 네 음 오지야 이거 언제 언제 해요? 이거 우리 엄청 연애할 때부터 당신이라서 얼굴들이 아 아 아 아 아 7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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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사촌동생 생겼네 눈코입 있다 눈코입 아 나는 처음에 몰랐어 팔미알비를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사진 뭔지 알잖아 그치 응 응 이것도 액자 같이 해야 되겠다 응 이 액자 해가지고 올게요 응 아버지 거랑 저희가 안 그래도 가족사진 하나 더 찍었거든요 응 저희 연애할 때에서부터 해가지고 응 응 쭉 보세요 아버님 응 그때가 세월이 야속하네 잘 나왔네요 잘 나왔네요 잘 나왔네요 잘 나왔죠 으아 예순모 예쁘다 예순모 예쁘다 예순모 예쁘다 이젠 그런 사람이 없지 아 삼촌이네 삼촌이다 어디 있었습니다 응 음 이 사진 뭐야 그 사진 뭘까요 어머님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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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사진이 뭐야 이거 사진이 뭐야 naire 불판적이셔 으흐 한채한거 한채 아 박수 사춘 동생이 생겼어 경사다 경사 생활 축하한다. 가파이 내가 엄마 때문에 한 열흘이 갔거든. 마침 다시 반에 갔는데 어느 날 다 가니까 그런 일이 거의 감이 있어 감이 있어. 아들이 애를 가지고 그런 게 확신이 선글데 이 이야기는 말 할 수가 없잖아. 아버지가 말년에 주문을 부르라고 했잖아. 아버지 저기 자리 깔겠는데? 정한이 결혼한 지가 한참 됐잖아. 물어보더라고. 가면 뭐 할 말이 없어. 요즘 아들이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하잖아. 건강하더만 나왔네. 몸 진짜 몸 조심해라. 신발은 저올지 미끄러우고 있어. 오빠지? 오빠는 울던데. 진짜. 진짜? 나 우천네. 나 우천네. 한결 안 들렀어. 축하한다. 축하한다. 축하해. 왜 지가 울어? 왜 네가 울고 있어? 축하해. 축하해. 오늘. 벤을 저 Setting contrast. 기 vot자연스 공 characteristics. 축하해. 축하해. 축하해atus. 감사합니다.